오늘 오후장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 봐야 될까요? 이창원의 타픽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도 N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좋으면 좋아서 다양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리나 가능성, 과연 커졌나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도표 역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창원만 이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타월이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이제 오늘 새벽 파울 의장이 연내 사회의 금리나 가능성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빠르면 5월달부터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는 우리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면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한 번 못 잡으면 또 버블 경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과거에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 모기지에 대한 부실 사태 등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을 확실히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12월달에 좀 상당히 좀 좋은 산타랠리가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3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번져졌지만 나스닥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인공지능의 흐름대로 굉장히 좀 강하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투자하기 좋은 골디락스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고 왜냐하면 마이크론 이번에 또 대박 났죠. 그리고 또 금리나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지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완만한 그런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금리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모든 상품이 오르는 투자하기 너무 좋은 골디락스 상황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마이크론 주가 급등, 반도체 계속 간다.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랠리 때문일까요? 마이크로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과연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볼까요? 이창업 매니저 전망 함께 열어볼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수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는 삼성전자, 오늘은 SK하이닉스, 청과 아우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 또 2차원의 타피기에서 삼성전자 추천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또 수익이 났는데요. 이제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어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지다가 지금 이제 거의 뭐 급등주처럼 장중에 지금 무려 8%가 넘는 폭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가장 미국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중에서 가장 DNA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HBM을 HBM 8단을 상용화를 하면서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시외에 폭등하다 보니까 마이크론과 DNA가 비슷한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솔직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동진 세미캠 정도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사실 웃을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대형주만 좀 가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좋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막 다 신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대형주를 매수를 할 때는 좀 스몰캡 종목에서 자금을 빼서 이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삼성전자 관련 주, 삼성전자가 폭등하면서 수급이 돈이 이제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다 빨려들어갔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강하게 상승하면서 돈이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 조금 스몰캡 종목, 같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도 좀 모멘텀 있는 성장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낙수 효과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10% 가까이 폭등하는 거는 사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이렇게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등을 보면서 포모 증후군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들어갔던 돈이 또 낙수 효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어제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YIK가 또 어제 오후에 급등했고 우리가 편입했던 종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갭상승 크게 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저도 이제 일부 차익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밑에서부터 골라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도 낙수 효과 기대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선결을 정말 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통해서 시장에 대한 질문은 한 번 해소를 해봤는데요. 2차원의 타픽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었는지 리뷰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어제 저희가 정말 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아봤는데요. 벌써 3% 수익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아마 제가 삼성전자를 편입할 때 증권 방송에서 삼성전자 추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 이상 들어왔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3조 7천억 여기에 기관 외국인 당연히 양매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갭 드는 거는 그래도 좀 일부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장에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200억씩 종가 배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이나 이런 것도 이제 크게 크게 종가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큰 손들한테는 어제 매수해서 오늘 갭 뜰 때 차익실화돼서 좀 큰 수익을 챙긴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겠는데 이제 이렇게 무거운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갭이 뜨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에 국한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도 나스닥과 이제 전체 빅테크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최소 2배, 3배 되는 종목들도 지금 이제 실적 잘 나오면 하루에 10%, 20%씩 급등하는 게 우습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올리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갭이 뜰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을 올리는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갭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삼성, 어제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진 못했지만 삼성전자를 보고 어제 이제 VIP랑 장중에 이제 YIK를 어차피 DNA가 똑같아서 갭이 더 많이 뜰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황이나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이제 추세상 정고점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바로 가진 않겠지만 당연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패시그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홀딩하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저희가 함께 담았던 YIK도 함께 급등해주는 모습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봅시다. 그 전에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제가 이제 기사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론 급등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HBM 공급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제 이제 하나 더 공개가 됐죠. 마하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마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전투기나 이럴 때 음속에 쓰는 용어인데 그만큼 이제 좀 빠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네이밍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독주 시장의 도전장을 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M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대규모 언어모델 전용으로 이번에 이제 반도체를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AI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늦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번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법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해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좀 있어서 좀 그 어려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좀 도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년 안에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에 복귀하겠다. 이런 자신감도 드러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어제 추천을 했던 겁니다. 전일 주주총회 내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2년에서 3년 안에 다시 쟁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3위 THK 역시 같은 맥락 안에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어요. 웨이퍼 이동 로봇으로 함께 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3위 THK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와 그 다음에 로봇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윗고리가 좀 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급등 이후에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개별주들은 좀 윗고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지금 거래량만 좀 충분히 터져준다면 전고점까지도 돌파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THK 반도체와 로봇 모든 호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더 보유하자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네 과연 이런 종목들처럼 오늘 역시 어떤 종목에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매지픽 함께 열어보시죠. 네 한번 1등주 뉴로목픽 관련 1등주가 지금 이제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지금 크게 급락한 자리에서 눌림목에서 한번 공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눌림목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뉴로목픽 기반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한 건 아니지만 한국 연구진이 인간의 뇌와 닮은 뉴로목픽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뉴로목픽이 또 한번 반도체 섹터 안에서 급등 키워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특징주 개념으로 그냥 이제 중소형 언론사에서 이제 그 찌라시로 그 종목이 나오면 한 종목만 급등하면은 이제 이슈가 끝나버립니다만 뉴로목픽 관련주가 자람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뉴로목픽 관련해서 충분히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발이 이제 돼서 양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물론 실적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반도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 미래 성장성을 보고 10년 20년 후에 그런 실적을 미리 땡겨서 먼저 올라가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반도체 키워드 이슈가 되고 있는 뉴로목기 테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강력할 텐데요. 오늘의 매지픽 어떤 전략으로 모아가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는 한번 상한가를 3번을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눌림 이후에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에 상한가 하고 확 떨어지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힘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보통은 종목이 급등한 다음에 눌림에 있는 종목을 잡는 거는 항상 이제 2등, 3등주들도 있지만 1등주를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1등주였던 종목이 또 다시 상승을 한다면 또 그 종목이 항상 대장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제가 이제 수급을 보고 오니까 이 눌림목에서 좀 프로그램 매수가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급등 나와줄 수 있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한 7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이제 최고가는 10만 4,700원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10만 원 가려면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다시 올라야 이제 상한가를 가야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위에 물린 사람들이 좀 일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제가 이제 9만 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6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뉴로목핑 내에서도 일정주, 대장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쓰여주신 점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급등픽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급등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바이오 중에 CDMO, 위탁 생산과 신약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 ST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CDMO 플러스 신약 이슈 호재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CDMO 관련 이슈로는 미중 갈등에도 수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지금 규제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바이넥스가 원래 첫 번째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종목을 좀 찾아보면 ST팜이 또 제네릭 CDMO 쪽으로 지금 이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련주로 현재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탈 스타트가 지금 그 현재 미국 FD 승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임상 물량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이제 보시면 바이오가 의외로 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땡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오는 그러니까 코스피는 코스닥은 바이오주로 지금 급등을 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ST팜은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과 그 다음에 현재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한 번 이제 급등했다가 눌리고 다시 가는 자리라 이제 분위기상 그리고 이제 수금만 좀 붙어준다면 다시 한 번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빅은요. 이 바이오주로 ST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제약회사죠. 제로네 이메테스타트 혈액암치료제에서 임상 물량 생산 중이고 그 외에 다양한 업체들과도 함께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T팜 어떤 가격 전략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네 우선은 ST팜 한 번 여러분들 기사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매일경제에서 가지고 나온 제가 기사인데요. 중국 대리자 반사이 K바이오 한 달 새 32% 폭등했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바이오는 우리가 실적으로 가는 거는 CDMO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나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이나 아니면 기술 이전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우리가 대표적인 금리 인하의 또 대표 수혜 섹터라고 시작해서 인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꿈과 희망으로 먼저 올라가니까. 그런데 또 같은 이나 또 새벽에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기대가 되셨죠. 네. 언급을 하면서 지금 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간밤 FMC를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바이오 업체들도 역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반사이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에스티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눌림목을 주고 나서 오늘 다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좀 준비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눌림목 3일 동안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사실 그냥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충분히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냥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냥 꺾인 건 아니고요. 이제 딱 10만 원. 10만 원 바로 밑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고점이 정확히 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천 원만 더 올라갔으면 10만 원의 라인인데 그 10만 원에는 당연히 그 라운드 피규어 가격에는 호가에 최소 몇십억이나 아니면 100억 이상의 물량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물량을 흡수, 그 물량 부담 때문에 가다가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가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물론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도 섹터가 바뀌어서 갑자기 이제 바이오가 좋은데 이 당시에 이제 오후에는 갑자기 반도체가 가서 수급이 조금 뒷심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10만 원 바로 아래에서 그러니까 9만 9천 원에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라운드 피규어 가격에서 어느 정도 좀 핸들링을 했다라는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9만 8천 3백 원이 고점이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10만 원 바로 아래에서 떨어진다라는 건 밑에서 물량을 다시 매집하고 그 10만 원이라는 매물대를 다시 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고점에서 형성, 그 고점 가격이 딱 떨어지는 가격 5천 원이나 만 원이나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런 가격에서 딱 떨어지는 가격에서 형성된 종목들은 반드시 기관 외국인이든 아니면 주포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ST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런 이유로 지금 목표가는 제가 이제 일단은 여기 9만 7천 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8만 3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과 또 차트상으로도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T팜 역시 가격 전략 확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매집픽과 급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급등픽 두 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공부 함께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메이저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해서 항상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갭 든 것만 매수 안 해도 돈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이 내일 아침에 강할까 그거를 생각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매매가 잘 될 것이고요. 요즘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아요. 그리고 좀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력이 좀 커져 있어요. 지금 단기성 프로그램 매매가.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는 종목 따라사면 프로그램 매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빠른 순환매에서는 오히려 아침에 돌파 매매나 아니면 시가 매매보다 지금 오후에 하는 미리 내일을 준비하는 종가 배팅이 요즘 시장 트렌드에는 조금 더 잘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2차원의 탑픽 통해서 급등픽 매지픽 두 가지 종목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밴드 통해서 2차원 매니저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